벽뼈 벽뼈 면을 먹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넣어보니까 더 넣어보니까 이제 먹다 보니 먹다 보니까 축하해 미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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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인적사 하이어어 이렇게 시키길 잘했다. 국물도 있고 뼈찜을 안 먹었으면 약간 아쉬울 뻔했네. 감사합니다. 와 대박이다. 너네 누룽지가 좀 이 얘들아. 좀 누리게 해서 반 입국한 밥이 좋아요. 진짜 딸기 생크림 케이크? 진짜 진솜 딸기.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상금 이상한 색이 난 것 같아. 더요. 나가주세요. 이렇게 좋은 자리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최고로 엄상된 이 딸기 케이크. 이 딸기 케이크가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너무 영광이고 이걸 혼자서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보자. 먹어보자. 먹어봐라. 가보자. 많이 먹어라. 아 대박이다. 개시래. 딸기 딸기 딸기. 대박이다. 일단 무너뜨리고 먹어볼게요. 도른 거 아니야? 한 번만요. 아 시트랑 같이 먹어보세요. 야 크림이 선배님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에반베? 응? 응? 언니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? 나 생크림 케이크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? 진짜 맛있어 이거. 대졸 맛있다. 미치겠다. 안 해줘서 딸기. 우와. 짠해. 진짜 설탕이다 이거. 잠시 말을 잃었어. 완전 꾸덕한 초코여야 돼. 맛있다. 야 생크림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우유 생크림이래. 야 진짜 맛있다. 대박이다. 세상에. 너네 뭐 잘랄 것 같은데 얘들아? 아냐. 진짜 맛있네. 고마워. 얘 때문에 어디 못 쓰겠네. 고마워. 먹어라. 벌집꿀? 많이 먹어. 나 벌집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. 초코. 맛있다. 이것도 먹어봐. 왜? 야 진짜 맛있지? 진짜 맛있지? 진짜 맛있지? 얘들아 초코셀 진리야. 맛있다. 미쳤네? 응. 재밌겠다. 언니가 초코셀에 집착한 데 이유가 있었네. 그치? 응. 댓글이 달걀 하나? 초근? 초코 가게트. 먹어봐봐. 먹어봐봐. 오늘 뭐 뭐야? 오늘 뭐 뭐야? 오늘 뭐 뭐야? 진짜 난가운데. 사람은 그냥. 이거. 뭐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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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ер아. 어? 뭐. 어? 'resie reelsie recomendable 아? 이게 왜 그리지? 시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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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르겠다.. 2개.. 2개 남았어.. 아.. 그 집에 있는 그 접시? 그거랑 똑같은 거야? 시가.. 급해 왔다.. 사무실에 왔습니다.. 제가.. 제가 너무너무 잘 쓰기 때문에 그 라방들 향수 있잖아요 그거가 리퀴드 팜이 나왔다고 해서 뜯어보려고 1미터 칼이 어디 갔지? 저번에 이거 뜯는 거.. 이거 향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제가 향수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다 쓴 거가 없는데 이거 50ml를 지금 한.. 한.. 세 달? 세 달 만에 다 썼어요 또 미디야 또 미디야 또 미디야 이러네 흠 흠 흠 흠 흠 흠 들어봐야겠다 제가 지금 일부러 향수도 안 뿌렸거든요 여러분들? 이거부터 써볼라고? 진짜 향 너무 좋은데? 향이 어떻게 해? 라방드 본품도 다 써서 리필했어야 했는데 이거 써야겠어요. 물을 먹어버리고 지금 물을 끓이고 있어요. 오늘은 큰일이라서 와서 일 좀 하고 있었어요. 게시판이 됐어. 벌써. 보다 까만색이 더 나은 것 같아. 까만색은 블루라이트 차단이... 음. 어 졸려. 책상자 소금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물 떠야 되겠다 물 떠기기 귀찮아서 얼음 씹어먹게 되겠네 진짜 미쳤어 그니까 이따 저녁에 다시 와야겠다 약간 야경을 또 봐줘야 되겠네 영상도 찍어줄게 너무 잘 나온다 커피 시원하네 이제 커피 어떻게 먹어서 만들어보실까요? 예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일단 내 최애 초코 케이크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요 이게 체이즈 최애 저의 최애에요 최애 먹었으면 무슨이야? 그냥 초콜릿이야 솔직하셨어 이거 브라우니도 진짜 비쩍다 진짜 맛있어 응 브라우니보다 이게 더 맛있어 아 이게 브라우니 나 먹고 저녁에 약간 매운 거 먹겠다고 그치? 응 몇 개 좀 잘라서 살려 전문을 확실히 못 쓰셨어 야 너 얼굴에서 왜 이렇게 빛이 나 햇빛이 차가 좋으니까 나 차가 좋아 드리는 게 응 바닐라 파스퍼드 필기 이렇게 근데 인스타에 있지 않아 근데 중간에 와봤는데 좀 미팅하고 핸드페이지가 근데 뭔가 거의 너무 당연하게 야 근데 그건 네가 당연히 해 놨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응 그냥 뭔가 저를 계속 좀 맛있겠다 이거 위에 뭐예요? 돌게지로예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맛있다 야 그것도 맛있어 음 맛있겠다 왜 이렇게 먹으라고? 이게 안 먹는데? 잘까? 응.